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간 재미있는 주제일 수 있는데요. 아기 돌보기와 금융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 크루그만이라고 노벨상 수상자죠? 이분이 신뢰를 들어서 금융을 설명한 재미있는 예의입니다. 어떤 사례인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캐피탈 힐 베이비시팅 코압이라고 캐피탈 힐은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 주변의 지역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워싱턴 DC에는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들이 많이 있는 도시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엄마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밤에 야근하는 날이 있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날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품아시 형태로 이번엔 내가 너희 애를 봐줄게 다음에는 네가 우리 애를 봐달라 라는 이런 형태의 베이비시팅 엄마들의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엄마들이 한 두 명이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느 날 엄마가 화요일 날 A 엄마가 일을 해서 B라는 엄마한테 부탁했더니 B라는 엄마가 나도 오늘 야근인데 그럼 나도 너한테 부탁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 이 엄마들의 네트워크를 좀 넓게 하면 한 100명쯤 있으면 설마 그 100명이 다 같은 날 야근하지 않을 테니까 그 인원을 늘리자 해갖고 참가자가 이제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댑니다. 문제는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저 엄마는 애를 한 번도 안 맡아주고 맨날 맡기기만 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얌체족 엄마들이 생겼겠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만들어서요. 내가 오늘 다른 엄마한테 우리 애를 좀 봐달라고 맡기면요. 그때 그 엄마에게 내가 쿠폰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엄마는 쿠폰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럼 그 쿠폰을 나중에 이용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캐피탈 힐 베이비시팅 코압은 모든 엄마에게 처음에 20시간의 쿠폰을 나눠줬댑니다. 정확하게는 20시간의 쿠폰이 아니라 20개의 쿠폰이고요. 20개의 쿠폰은 쿠폰 하나당 30분씩이기 때문에 여기 잘못 적었습니다. 20시간이나 20개의 쿠폰, 즉 10시간에 맡길 수 있는 권리고요. 이때 쿠폰을 20개를 다 쓰고서는 사람들이 우리 애는 컸으니까 더 이상 저는 여기에 안 있고 탈퇴할래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부담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퇴할 때는 또 쿠폰 20개를 꼭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얌체를 방지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쿠폰 제도를 도입하면 이 시스템이 엄마들의 아기 맡기는 베이비시팅 푸마시 시스템이 더 잘될 줄 알았는데요.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즉 아무도 아기를 맡기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마들이 20개의 쿠폰을 받고 나서 내가 10시간을 맡길 수 있구나.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면 10시간은 부족해. 그래도 한 15시간, 20시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서로 앞다퉈서 아기를 맡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문제는 아기를 맡기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10명인데 80명이 오늘 내가 아기를 맡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거죠. 그럼 80명 신청하는 사람 중에 10명만 아기를 맡을 수 있고 70명은 못 맡은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오늘 내가 아기를 맡겠다고 했는데 오늘 맡을 아기가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2번, 3번을 해도 못 맡는 거예요. 야, 이거 쿠폰을 얻기가 정말 힘들구나. 또 쿠폰을 사용한 엄마는 야, 이렇게 힘든 쿠폰을 내가 썼다니 큰일 났구나.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쿠폰이 너무 귀중한 것이고 아기를 맡기기는 쉽지만 그 맡을 아기를 구하기는 힘들다. 즉, 쿠폰을 쓰기는 쉽지만 쿠폰을 다시 얻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아기를 안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쿠폰을 얻기는 더 어려워지고 쿠폰을 쓰기만 더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웬만하면 안 맡기게 되는 겁니다. 왜? 쿠폰을 한 번 쓰면 다시 보충하기가 너무 힘들고 나중에 20개를 또 다 보충해야지 자기가 여기서 탈퇴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영원히 탈퇴를 못하겠다. 그래서 쿠폰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쿠폰을 안 쓴다는 얘기는 서로 아기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아기를 그때까지 잘 맡기던 사람도 맡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쿠폰을 더 만들어서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개의 쿠폰을 더 만들어서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30개를 나눠줬지만 탈퇴할 때는 30개를 다 내놓으실 필요가 없고요. 20개만 내놓으세요. 10개는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이번에는 했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30개나 있으니까 내가 많이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끝날 때는 20개만 하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래 그냥 10개는 공짜로 쓸 수 있구나. 일단 10개 쓰고 보자. 라고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번에는 80명의 사람이 아기를 맡기겠다는데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10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뭐야? 쿠폰을 맡기고 싶어도 저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구나. 이 쿠폰을 얻는 건 너무 쉬운데 쓰는 게 힘들구나. 야 그러면 도대체 쿠폰의 가치가 뭔가? 사람들이 점점 여기까지 쿠폰 이거 가치도 없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막 우리의 필요도 오늘 야근 안 해도 막 맡기자.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야 이거 쿠폰 뭐 쓰기도 힘 저기 뭐야 쓸 수도 없는 거의 무용지물인데 내가 뭐하러 남의 애를 맡아. 같아서 이 쿠폰을 해. 그래갖고 막겠다는 사람이 이번에 없어서 아기를 맡겨도 맡을 사람을 찾지 못해서 또 이 베이비 시스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앞에 너무 쿠폰이 경제에서 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래서 돈이 경제에 부족하면요. 불황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려고 안 그래요. 쿠폰을 서로 얻으려고만 그러지 쓰질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쿠폰을 너무 많이 나눠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쿠폰을 막 쓰려고 하는데 쿠폰의 가치가 없어져서 쿠폰을 써서 물건을 살려고 해야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아이를 서로서로 봐주는 베이비 시스템 이 프로그램은 너무 취지도 좋고요. 제대로 운영이 되면 엄마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잘 모르는 어디 그 유치원에 맡기는 것보다 또 어린애인 사람한테 베이비 시스템한테 맡기는 것보다 경험이 많은 엄마들끼리 맡으니까 안심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쿠폰을 너무 많이 발행하거나 조금 발행하면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이 쿠폰 때문에 망가진다는 거죠. 이 좋은 베이비 시스템 시스템을 더 도우려고 쿠폰을 만들었는데 반대로 이 쿠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베이비 시스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 재미있는 또 얘기가 몇 개 나오는데요. 크루그만에 의해서 겨울에는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해서 쿠폰을 잘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서로 남애를 봐주려고 그러고요. 여름에는 서로 앞다퉈서 이제 엄마들이 외출을 하면서 꼭 야근은 아닌가 봅니다. 외출을 하면서 자기애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역시 겨울에는 쿠폰을 모으기가 힘들고 여름에는 쿠폰을 쓰기가 힘들어지겠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그러면 겨울에는 쿠폰 한 장에 두 시간을 내기를 맡기면 어떠냐. 왜? 맡겠다는 사람은 많고 맡기는 사람이 적으니까. 여름에는 맡기는 사람은 많고 맡겠다는 사람이 적으니까 원래 쿠폰 한 장에 한 시간인데 그냥 한 장에 30분으로 하세요. 라고 내려가면 좋지 않나.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쿠폰으로 인한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엄마들이 쿠폰 한 장에 한 시간을 맡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를 2시간이나 30분으로 이렇게 조정하기를 사실상 꺼려한다는 거죠. 이건 심리적인 문제인데 경제학에서는 가격의 경직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쿠폰의 가치가 떨어지고 여름에는 쿠폰의 가치가 올라가지만 사람들은 이런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런 조정이 없이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질문 경제를 금융이 망가뜨릴 수가 있다. 2008년도 미국 경제 위기도 결국은 경제가 잘 안 돌아간 게 아니라 금융 쪽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 경제를 망친 것이죠. 금융이란 결국 빌려주고 빌리는 산업입니다. 빌려준다는 것의 큰 특징은 빌려준 것을 0.1초 만에 뺏을 수는 없죠. 몇 달이든지 또는 길게는 몇 년이 걸린 다음에 그 돈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제가 영수인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 영수가 1년 후에 제가 돈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럼 돈을 못 갚을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위험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거래가 끝난다는 금융의 특성상 이거는 미래와 관련이 있고 미래는 항상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은 사람들이 항상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때는 지나치게 믿는 과신과 어떤 때는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불신을 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서는 이런 과신과 불신 불확실성 때문에 심리가 커다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식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을 하거나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금융의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 베이비시팅처럼 이런 금융의 문제가 현실 경제의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라는 것을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서 크루그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